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업 휴넷의 HRD 컨설턴트 최영기 책임 신혜수 선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된 아주 핫한 정부 지원 사업 HRD 플렉스에 대해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떨리는 건지 설레는 건지 아주 두근두근한데 책임인도 떨리시나요? 네, 좀 떨리네요. 네, 혹시 아직 들어오지 못한 교육 담당자분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접속해 주신 교육 담당자분들은 지금 바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는 그때그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HRD 플렉스가 정확하게 뭐죠, 혜수 선임님? 네, HRD 플렉스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직무 교육을 넷플릭스처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기업 교육 구독 서비스인데요. 역량 진단 평가와 AI 맞춤 큐레이션을 통해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수강을 할 수 있고 수료만 한다면 자비부담 0원으로 기업 경쟁력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네, 한국 경제의 기둥, 뿌리인 중소기업, 우리 우선 지원 기업들은요. 그간 교육의 혜택을 대기업에 비해 적게 받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력이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4.5%만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하고요. 나머지 90%가 넘는 기업은 기존 환급 제도를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각자 사정에 의해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요. 기존 원격 훈련의 경우 텍스트로 작성된 과정 소개를 읽고 어떤 과정인지 유추해야 했었고 한 번 수강을 시작하면 끝까지 수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4시간 이상 긴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HRD 분야는 일과 학습이 결합되는 워크플로우 러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말 중소기업만을 위해 나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HRD 플렉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RD 플렉스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나라에서 약 5만 명만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네, 최소 15시간을 수료하면 인당 14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신청하시고 나면 손쉽게 과정을 고르고 수강하고 담당자분들은 성과보고서까지 받아보시는 걸로 HRD 플렉스 누리기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 지원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른 원격 훈련과는 다르게 개인별로 비용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기업 단위로 비용이 지원이 되는데요. 희망하는 학습 인원수 곱하기 14만 원을 하면 우리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희망 학습 인원을 100명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100명 곱하기 14만 원에서 총 1,400만 원이 되고요. 최소 수료 시간은 인당 15시간을 곱해서 총 1,500시간을 수료하시면 되는데 이 역시 기업 단위의 수료 조건이기 때문에 한 명의 학습자가 1,500시간을 수강해도 괜찮고요. 학습자 모두에 합한 시간이 1,500시간을 초과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100% 시간을 채웠을 때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하로는 진도율별로 지원 80% 미만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수료 조건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기존 원격 훈련이랑 어떻게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기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책임님이 깔끔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별 과정과 패키지 과정의 차이입니다. 기존 한 가지 과정을 정말 고심 끝에 선택하셔서 한 달 동안 수강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다양한 과정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 기준도 시간만 충족시키면 끝나니까 수강생들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저 원하는 과정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수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왜 휴넷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5만 명인데 그중 휴넷이 무려 2만 명을 배정받았는데요. 7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에 휴넷이 40%를 배정받은 건 아마 그동안 휴넷이 제공드렸던 컨텐츠, 운영 서비스, 시스템의 우수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HRD 플렉스에서 휴넷은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컨텐츠를 3,700개 제공을 하고 그중 90% 이상이 최근 3년 이내 개발한 컨텐츠로 구성이 되었다고 해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HRD 플렉스 상품 중에서 가장 최신, 가장 많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큐레이션과 역량 진단도 제공이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상담 신청 누르셔서 궁금한 것들 저희한테 다 물어보시고 진행할 인원에 대한 정보를 저희에게 전달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전담 운영팀을 배정할 거고요. 연수원을 세팅해 드리면 임직원분들께서는 영양 진단하고 학습 큐레이션 진행하시고요. 학습 기간 4개월 동안 원하는 교육 잘 들으시면 되고 이후 저희는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휴넷은 타사 대비 정말 강력한 과정으로 부장을 했는데요. 중소기업 직무 특성에 맞는 3개의 대주제와 70개의 세부 주제로 맞춤형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휴넷의 시그니처인 휴넷 MBA를 비롯해서 계층 특화 리더십 역량, 직무별 인기 과정, 뜨거운 주제를 다루는 마이크로 러닝 과정으로만 매칭을 해 두었습니다. 네, 2019년 이후에 개발 과정의 비율이 92.3%인 것만 해도 설명 끝! 그리고 모바일로 들을 수 있는 학습은 100%. 모바일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과정에 대한 평균 만족도도요. 5점 만점에 4.7 이상이니까 분명 만족하실 것이라 자부합니다. 이렇게 고퀄리티 과정을 대량으로 매칭한 기업은 저희 휴넷밖에 없습니다. MBA 상품이 원래 얼만지 아세요, 해수선임님? 이게 100만 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좋은 과정이 휴넷 플렉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계, 업계, 최고 교수진의 살아있는 사례 위중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 강의, 2021년 말 최신 업데이트 완료한 과정입니다. 네, 휴넷 MBA 받고 3천 개 기업에서 이미 실시하고 검증받은 휴넷 뉴팀장 리더십 과정까지 이번에 리스트업 되어 있다고 해요. 뉴팀장 리더십은 다양한 주제로 리더십을 채득화할 수 있는 과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리스트에 이 과정이 들어있다는 거 보고 야, 진짜 휴넷이 작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찾는 교육도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과정도 저희는 다 넣어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요, 예전에 가수로 정말 유명하셨고 지금은 변호사가 되신 이소원 강사님의 퍼블릭 스피킹 과정 이렇게 야심차게 만든 과정도 본 서비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심 있어 할 만한 과정이 너무 많은데 이거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과정의 수가 많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거 직급별, 분야별로 매칭이 가능할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하고 걱정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휴넷은 직급별, 역량별, 대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처럼 휴넷이 먼저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처음 시작을 하시면 개인의 관심 분야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학습했던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관리자분들께서는 그 결과값을 도출하셔야겠죠. 저희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해서 교육 담당자님의 편의성에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도록 리마인드와 각종 HRD 트렌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휴넷은 사용자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고객행복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기술 지원의 경우에는 평일 저녁 9시까지 주말에는 저녁 6시까지 대응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것들 바로바로 물어보실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도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서비스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 담당자분들의 미수료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학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몰입하실 수 있도록 학습 특성을 분석을 해서 맞춤 동료체계도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웹과 앱의 메인화면 역시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죠. 네, 통합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고 학습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추천으로 원하는 학습 저희가 잘 찾아 드릴 거고요. PC, 모바일, PC, 모바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학습을 하셔도 연동이 잘 됩니다. 데이터 소모 없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DRM 기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역량 진단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넷은 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과정을 추천해서 개인별 맞춤 교육을 지원을 할 건데요. 오, 그게 뭐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역량 진단을 세팅을 해 두었는데요. 학습자는 자가 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과정도 추천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학습 이후에도 사후 역량 진단을 한 번 더 실시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할 수 있는 레포트가 제공될 예정이에요. 지금 궁금하신 점들 아래 1대1 상담 버튼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기프티콘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RD 플렉스 도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해수선이님? 네, 먼저 우리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근로복지 공단의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관리번호를 말씀하시면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은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교육을 들으시고 나면 휴내시 모든 고용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미 다른 환급 과정을 듣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고용보험 환급과 중복지원 당연히 가능하고요. 단, 사업주 훈련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잔액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업주 훈련 지원금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업주 훈련 포탈 HRDNET에 접속하셔서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마이서비스 사업주 훈련 페이지 들어가셔서 지급 가능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죠? 아마 저희가 설명드리는 동안 많이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그 바탕으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만든 쇼츠 영상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